1. 아멘 먼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직 사랑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어때 생각만 해도 신나지? 그럼 오늘도 사랑으로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만나 안녕